안되면 대기하라.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. 뚜껑 만들어서 이제 포착합니다. 위에는 고압 환풍기 돌아가고요.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연구를 합니다. 근데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안됩니다. 초대형 실외기 총 이곳에는 실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대 한풍기 열여덟 대 설치하였습니다. 에어로드 설치하였고요. 아 시원하다. 그래 줘야 올여름 빵빵하게 보틸 수 있습니다. 이 틈새에도 보시다시피 한풍기 잘 들어갑니다. 이런게 이제 노하우지 노하우 어떻게 설치했을까 나도 몰라.